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난 태자니카를 걸었습니다 완성! 완성! 아아아, 이제 너무 많은 것 같다 아, 잠깐! 아, 어때, 너무 많은 것 같다 아, directamente 너무 많은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고속으로 퇴근했습니다 우와 엄청난 임빵 우와 초고속 퇴근 첫날 초고속 퇴근 이었습니다 우와 지금 올림픽홀 올림픽홀 앞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첫날 공연 마치고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찬스감사제 퇴근하고 바로 KBS로 지금 바로 날려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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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